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네번째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서버 운영체제와 개발 언어 등을 기술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영역 어디까지 멀티로 해서 서비스를 할 건지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운영체제를 나눠서 할 건지 통합으로 할 건지도 하고 개발 언어를 또 어떻게 구분해서 할 건지 내부 인력이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통해서 요 부분을 정해 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개발팀 기술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또 모바일 쪽이든 태블릿이든 스마트폰 이든 이 부분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작성합니다